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목 세죠? 수능 때 해석력 좋아질 거라는 착각, 근데 정말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있던 케이스트에서도 100번을 언급을 했는데요. N수생들 기준으로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N수생들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왜 영어를 망한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단어 수거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1번인 건 맞고요. 두 번째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수능 때쯤 되면 내가 해석이 잘 되겠지. 완전 착각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 말한 거랑 겹치지 않게끔 말하기 위해서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해석력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비 고3 학생들, 1학년, 2학년 때에 비해서 지금 해석력이 아주 많이 좋아졌나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단어는 고1 때보다 많이 는 건 사실일 거예요. 단어를 계속 외웠다고 한다면, 근데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고1 때보다 내가 지금 고3 때 현저하게 확실히 해석을 잘한다. 나 지금 고3 기출문제 읽으면 글이 쭉쭉 읽는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제 캐스트를 지금 보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영어를 거의 만점 가까이 찍는 학생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1, 고2 겹치면서 어휘는 좀 더 많이 외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운 건 있으니까 문법적인 용어라던가 조금 더 많이 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실전에서 문장을 해석하면 그렇게 크게 해석력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시간 안에 문장을 읽어야 되다 보니까 단어만 머리에서 맴돌고 붕 뜨는 현상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요.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수업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해석력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정말로 성적이 올라갔는데 제가 실제 작년 4례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저하고 수업했던 학생 중에 5등급에서 수능 1등급 나온 학생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제 케이스에 광고 절대 안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적 1년 동안에 영어 해석력이 왕창 늘 수 있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언제나 학생들이, N수생들이 했던 말이고 좋아지겠지, 안 좋아진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석적인 이론을 배우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일단 배워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에즈 해석이라던가 후치 수식은 어떤 구조일 때 한다던가 특히나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후치 수식이 나온다던가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2020년 작년 6.9 수능을 살펴보면요. 에즈가 정확히 103번 나와요. 1년 동안에 이 정도 나올 에즈 해석을 얼렁뚱땅 해석할 수는 없겠죠. 제대로 에즈 다음엔 어떤 구조에 따라서 해석한다. 공부를 하고 체화하는 건 맞습니다. 에즈 해석은 제가 이미 케이스를 찍었기 때문에 저 앞전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아 실전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후치 수식이 175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알 수 없는 거죠. 명사 뒤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 어디서 가로 열고 어디서 닫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들 이거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하는 건 맞아요.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죠.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면 혹시 거의 내년 똑같은 거 알고 계세요.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보면 꼭 이런 얘기 나오죠. 뭐 학교 수업 충실했으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학교 수업에서요. 속된 말로 엎어져 자는 학생하고요. 학교 수업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건 맞고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우리 온라인 듣는 거 맞어요. 학교 수업 충실했으며 100% 사실이고요. 두 번째 멘트가 진짜 중요한 멘트인데 언제나 만점자들은 같이 말합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했으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 듣고 나서 혹시 찔리는 거 하나 없으세요? 자 뭐가 찔리는 게 있느냐 예습, 복습, 철저히 했으며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 복습도 제대로 안 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건요. 영어 수업 전에 거의 학생들이 예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는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2번이 일단은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배워야 하는 건 맞죠. 이론 수업을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자기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후치 수식은 이럴 때 후치시라고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뭐 도치 구분은 어떤 것이고 배워야 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 하던 학원에서 하던 아니면 우리 온라인에 수업을 하던 여러분이 수업을 배우고 복습만 했을 때는요. 해석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장을 스스로 해석해보는 공부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자 맨날 수업 들은 거 복습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복습도 안 하는 학생이 많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거를 복습 위주로만 공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찜찜한 거 아시죠?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이 지문에 한해서 내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장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의심 가져본 적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그 의심이었어요. 항상 복습 위주로 공부하면 아 이 내용은 알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풀어본 적 없는 문제 해석해보지 않은 문장 나올 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번입니다. 예습입니다. 일단 배웠으면 수업 전에 이제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여러분 딱 15분 투자하는 게 정말 15분이면 되거든요. 석 달 이내에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완전 바꿔놓습니다. 자 뭐냐면 예습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학교 수업이라면 아마 학교에서는요. 뭐 1시간에 지문 2개에서 3개 정도 나갈 거예요. 일반적인 입문계 고등학교라면 제가 3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문 3개를 나갈 때 그 전에 예습이 이거예요.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석해보는 겁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끊어주고 해석해보는 거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습할 때는 단어 수거 찾아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빨리 받아 적으면서 복습할 때 외우면 돼요. 자 뭐냐면 수업 전에 지문 하나를 쭉 읽는데 3분, 4분이면 돼요.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도원하여 내가 이걸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이 단어를 알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야 하는 문장이 있을 거고요. 어휘와 관계없이 이게 문장이 3줄, 4줄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수업시간 전에 형광펜으로 미칩니다. 내가 해석을 못한 부분 형광펜 내가 몰랐던 어휘 형광펜을 쳐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해석력을 바꿔주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 혹시 영어시간에 존 적 한 번이라도 있죠. 많은 학생들 기준으로 영어를 너무 좋아한다던가 이런 학생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왜 졸리냐 예습을 안 해서 졸린 겁니다. 자기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구분하고 수업을 들어가면요. 집중력이 극상으로 올라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해석을 못했어. 형광펜을 쳐놨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 직전에 내가 딱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농담을 하잖아. 거꾸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담을 할 때는 정신이 깨는데 막 화가 나요. 나 이거 때문에 수업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농담을 하셔. 사람이 화가 날 정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뭐냐. 예습을 한다는 얘기는요. 단어 수거 모르는 건 형광펜 표시합니다. 단어 수거랑 관계없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형광펜 밑줄이에요. 수업의 집중력이 왕창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습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해석해줘요. 단어 수거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읽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어디 지금 진호 나간지 모르겠고 어딜 진호 나간지 모르겠어요. 헤매다고 헤매다가 잠이 오는 거고 그래서 엎드려 자는 거고 이게 반복,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예습이 성적을 무조건 올려주고요. 예습이 특히나 해석력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배우는 건 맞지만 예습을 해야 수업 전에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 하나를 예습하는데 3분에서 진짜 길어봤자 4분이면 됩니다. 학교에서 지문 3개 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12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업 전에 내가 어디를 모른다. 단어 이건 모르는 거 맞고 단어랑 관계없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건 맞고 표시하고 들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업 시간에 집중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1년 내내 학교 수업 시간에서 집중하고 수업한 학생과 1학년, 2학년 때처럼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거나 졸거나 한 학생이 수능 때 성적이 똑같이 나올까요? 우린 이거만 봐도 압니다. 아, 맞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안 했다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습을 안 했기에 대한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생님이 다 해주시니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다가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앞에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이 복습 시간이에요. 자, 내가 예습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딱 느낌 한 건 표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럼 해석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았구나. 그래서 해석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습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2월 초반부의 캐스트잖아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일단 2월달 이내에 해석적인 요소에 자, 이론 수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2월달까지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3월달에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자마자 도치구문이야. 자, 이건 보자마자 후치식인데 가로를 어디서 닫아야 돼. 아, 이런 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워야 가는 건 맞아요. 2월달까지는 무조건 이론 수업을 끝내시고 3월달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도원해서 12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해석능력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업 시간의 집중력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 집어서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필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 1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석 달 정도만 이 패턴을 유지하시면요, 해석하는 능력이 옛날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 혹시 벌써 1월달에 선생님, 저는 1월달에 벌써 해석, 이론 수업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당장 2월달에 어느 수업을 들으시든지 간에 꼭 제 수업이 안 해도 돼요. 어느 온라인 선생님 수업을 듣던, 어느 학원 선생님 수업을 듣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나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성적을 바꿔놔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국 만점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매해 똑같았다. 학교 수업 철저히 했으며 예습해야지 철저히 합니다. 왜요? 집중하니까. 예습 복습 철저히 했으며 예습을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작년에도 4등급, 5등급, 물론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이 물수능인 건 인정해요. 역대 나왔던 수능 중에 가장 쉬웠던 수능인 건 맞는데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올해도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예상은 못합니다. 아무도. 근데 어쨌든 작년에도 4에서 5등급 학생이 1등급 나온 케이스가 있었죠. 왜요? 영어니까 가능합니다. 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니까 내가 웬만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친구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등급이 올라가죠. 영어는 절평입니다.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꼭 이론 수업은 하시되 특히나 3월달 이후에 이론 수업이 안 끊은 학생들은 반드시 예습하라고 하는 거 이거 명심하신다면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해석능력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올해 한 해 자,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네요.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